오늘은 GRN의 분홍이 초록이 3데이지 세트를 소개해볼게요 맛있게 마시는 흡수빠른 애상용으로 3일분 구성 제품입니다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이에요 3일간 빠르고 확실한 다이어트를 위해 최적의 배합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3일동안 점심식후에 분홍이 1병을 마시고 저녁 공복상태의 초록이 1병을 마셔줍니다 분홍이 3데이지에 들어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성분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이 3데이지에 들어있는 난소화성 말토 덱스틴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폐병활동 원활에 도움을 줍니다 분홍이 3데이지는 포도맛이고 초록이 3데이지는 사과맛으로 새콤달콤 맛있는 과일맛이라 부담없이 먹기 좋아요 이렇게 섭취한 후 충분한 물을 마셔주니 더욱 효과가 좋았어요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셨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물 많이 마셔주면 좋아요 그리고 초록이 3데이지는 오후 6시쯤 마셨어요 공복에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초록이 3데이지 덕분인지 묵어있던 숙변을 말랑하게 만들어서 캐변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렇게 뚜껑만 열어 바로 마시면 되는 드링크 형태입니다 외출하는 날에도 까먹지 않고 챙겨서 나가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성분을 사용해 더 확실하게 다이어트 되는 느낌이에요 분홍이가 체지방을 커트하고 곧바로 초록이가 배출을 도와줘서 빈틈없는 커트 배출 과정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하면서 식단 조절도 중요한데요 제가 즐겨먹는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해볼게요 이렇게 닭가슴살을 즐겨먹는데 점심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닭가슴살 달걀 볶음밥을 만들어 먹어요 밥 반 공리에 닭가슴살 달걀을 넣고 볶음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점심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고 분홍이 3데이지를 챙겨 먹어줘요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다이어트 식단과 함께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을 유지해주고 점심을 먹고 분홍이 한 병을 마셔줍니다 그리고 전 초록이를 오후 6시에 마시고 공복을 유지해줬어요 다시는 액상형이라 그런지 반응이 빠르게 오더라고요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 부스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일간 빠르고 확실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을 때 도전해보세요